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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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려! 박차! 달려! 박차! 자,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요? 근데 그쪽 인사해주세요! 달려라! 방탄! 아 여기가 어디래요? 이거 어디래요? 왜냐면 이제 서울시청이 바라보고요. 기억에 있는 게 서울시청이. 서울시청이 보이는 더 플라지 호텔! 아니 호텔에서 서울시청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대박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하나요? 뭘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뭐 그러는데?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은 77분 토론입니다. 아 이거? 아하! 오케이! 자 그럼 먼저 몸풀기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손가락 밀치기를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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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2패 올라와서 이거 하려잖아. 아 너무 위험한 거 아냐? 난 2패 안 빠진다 했거든. 아 진짜 뻥쟁이들 아냐? 3편? 부자 1패! 3패을 쇼락 century, 3패! 3패! 절대 안돼! 아 나 우리 빠지고 있어! 아 진짜 나.. 아 진짜 나.. 난 이거 싫어하는 거 알지? 난 너무 싫다! 아니 둘 중에 한 명 떨어지면 안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아 진짜 이거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두려우면 없어지나 해? 준비! 시작!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지켜보자구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지켜보자구 물이 차오른다 물이 차오른다 물이 차오른다 야 솔직히 너 진거지 이거는? 야 솔직히 너 진거지 이거는? 한 번 해보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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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야 안 그렇다 야 안 그렇다 틴플레이임자 틴플레이 야 이거 100% 다 이끼네 아하 미쳤나 봐 진짜 제이호 데뷔하는 거 봐 좋아 와아 자 준비 아 근데 무서운데요? 아 무서워! 약간 무서워 자 준비 어우 야 잠깐만 이게 너무 무서운데? 어우 야 너무 무서워 자 준비 시작! 야 코어 힘 좋은 애가 이길 거냐? 오오오일 거냐? 오오오오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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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저렇게 빠르시냐? 뭐야 안 빠졌어 뭐야 안 빠졌어 와아 빠졌고 나와버려 자 아 진짜 멋있게 빠진다 자 준비 시작 물 때려 물 때려 물 때려 안 밀린다 맘이 안 밀리죠 갑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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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심하여 점시 아 발이 파야라 아 발이 파얘야 아아 아아 김석진 슛 남편의 발신으로 김석진 슛 다다다다 다다다다 자다다다 자 컴밹! 준비! 되겠어요? 네 시작! 가위바위보 자 과연 누가 이 거신지 1, 2, 3 1, 2, 3 1, 2, 3 방금 안무 같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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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잡습니다 딱! 딱! 한 번 그냥 빡! 지금 끝내자고 시작! 뭐야? 왜 그런 것도 안 와? 다리에 일자 다리에 일자 우리 탈지 타고 갑시다 보여줘요 승리하지 안 들어간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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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진짜 아 진짜 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77분 동안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이겠읍시다 깎겠지 말고 그런 꼼지는 안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동통으로 저희 제작진이 정한 어떤 동작을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하시면 모두가 야 이거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워터쇼 되겠는데요 야 얘들아 야 손 들지마 이 자세로 가만히 있어 손 들지마 목을 잊지마라 기그 잊지도 말고 알겠어 그냥 그 모션을 했을 때 전체 다 맞는거죠 한 명이라도 오케이 갑시다 TDR 우유에 눅눅하게 먹는다 바삭하게 먹는다 자 여기는 눅눅하게 먹는거고 여기는 눅눅하게 먹는거고 저희 바삭이에요? 바삭파 눅눅파에요 저 눅눅인데 형 눅눅이어도 바삭인척 하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시리얼을 바삭하게 먹을 수 있을 때의 시간과 눅눅하게 먹을 수 있을 때의 시간 어느게 더 한정되고 소중할까요? 당연히 바삭할 때 먹는게 더 맛있죠 훨씬 더 적죠 그리고 여러분 시리얼은 시리얼을 왜 먹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야 될 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시간이 없어 눅눅하게 먹으면 사실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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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도 바삭하게 먹고 싶습니다 바삭하게 먹고 싶습니다 제가 캔들리라바가 시리얼을 맛있게 먹는거 거기 가서 연구한 영상이 있는데 진짜요? 대박 있어요 아 있어요 있는데 있는데 왜 눅눅하게 먹습니까? 일단 입천장 까져요 입천장이 까진다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을 시에 시리얼은 죽처럼 변합니다 그럼 뭐하러 시현이 시리얼을 먹습니까? 그냥 죽을 먹지 건강도 좋고 영양도 좋은 그런데 여러분이 강화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데요? 눅눅하게 되었을 때 그 시리얼의 찬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뭐야? 오케이 갑자기 일어났다 아니야 책상 치는거야 야 시험사고 책상 한번 때려봐 야 시험사고 책상 한번 때려봐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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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영 씨 이걸 좀 찹살기 아니에요? 정국 씨한테 쌓인 거 있으면 책상 치세요 아 치지마 아 치지마 공 떼 공 떼 자 일단은 동영 나도 맞는데 왜? 나도 맞는데 왜? 나도 맞는데 왜? 야 그만하세요 돌아 돌아 이렇게 하면 정신 잘 잡지 큰일 났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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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야 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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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라고 쉬지 마 야 이 있습니까? 시리얼에 자음 뭐 들어갑니까? ㅅ 들어가죠 ㅅ ㅅ 들어갑니다 바삭에 자음 뭐 들어가요 ㅅ 들어갑니다 ㅅ 같이 들어가죠 아 그렇네요 바삭과 시리얼은 한 몸이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에요 RM씨는 지금 이상한 발언을 일사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눅눅파씨 진실은 왜 우유를 넣어 먹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왜 우유를 넣어 먹겠지 왜 우유를 넣어 먹는데 우유를 넣어 먹는데 지금 RM씨는 진실을 외면하고 화에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물에 말하면 없을까 왜 우유를 먹는데 그러지 마시지요 그냥 시리얼을 씹어드립시오 시리얼이 왜 바삭하게 나오겠어요 알지요 너무나 잘 알지요 시리얼 시와이 뭐냐 알지요 아니 너무 잘 압니다 진실을 말해라 재혁 당신은 시리얼이 장작 넉넉하게 먹었는가 아닌가 진실을 말해라 너를 알고 있다 저는 사실 당당하게 말해라 당당하게 말해라 당당하게 말해라 당당하게 말해라 당당하게 말해라 당당치지 말라 당당치지 말라 당당치지 말라 팔짝경 이 토론의 끝은 언제일까요 당당하게 말해라 아니 진짜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으면 사실 그 시간은 어떻게 할거에요 그 눅눅할 때까지 기다릴거에요 아니 그러면 라면을 어떻게 끓여먹습니까 3분 어떻게 기다려요 라면도 바삭하게 먹습니까 많이 지나치시단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논리정정하네요 하지만 라면은 끓여먹는 제품이고 여러분 저는 시리얼을 끓여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리얼을 끓여먹습니다 제... 맞는 말입니다 자 눅눅이 더 좋은거였으면 사람들이 겉바속 눅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눅눅은 안좋은거니까 촉촉하다고 하는거에요 맞습니다 어 반박하세요 여러분 시리얼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 튀겨나온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뭐 과자 먹을때도 아예 물에 부여 드시죠 어 어떻게 뭔가 들켰네 나도 들켜버렸습니다 아니 뭔가 뭔가 일단 눅눅해지면 기분이 안좋아요 그렇지 그래도 눅눅하다고 혹시 시리얼의 종류들을 알고 계십니까? 알죠 시리얼의 종류의 종류의 혹시 그 초코 아십니까? 알죠 그러면 우유가 어떤 우유가 되겠습니까? 초코우유 초코우유 왜? 시리얼이 사르르르르 녹기 때문입니다 초코우유 그냥 사드시면 되잖아요 저는 초코우유 싫은데요 초코우유 사드세요 저는 흰우유에 말아먹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흰우유에 초코스윙을 넣어봐야 초코우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우유가 다 다르니까 초코스윙을 먹으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자 감자 사면 안될까? 아니 저 사회자씨는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사회자 중자 안해? 제가 역시 시리얼은 묵묵하게 먹어야 제맛입니다 사회자님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기운을 받는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뿜어놨죠 하하 끝 뭐야? 정국이 제시어가 뭐야 왜 안 맞아 우리?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고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뭔데? 연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안 써? 안 썼어 그래서 내가 이의 있습니까 했는데 자 이의 있습니까? 자 이의 있습니까? 자 이의 있습니까? 들어오세요 이러고 하하하하 저기요 토론에 진짜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막무가 되는구나 사실 토론은 뭐 중요한게 아니지 맞는게 중요한거야 지금 둘 번째 토론 짜장면이 계란이다 아 아 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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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셋 다 계란이는 안돼 야 이거 완두콩 심지어 나는 콩도 싫어한다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 끈기 없고 손 들고 바로 나세요 오케이 말 끈지만 말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슈아하게 불 한번 맞고 시작하죠 누가 맞은거야? 제가 맞았습니다 왜 맞은거죠? 난 왜 맞은거야? 아까 몰랐나봐 오늘 또 귀가 안 떨립니다 야 자 일어나고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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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마요 자 우리 그래 짜장면이 계란인지 완투콩인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계란이죠 짜장면 전통적으로 그저 짜장면은 맞습니다 계란이 맞습니다 그쵸 간 짜장 시키면 예 뭐가 따라옵니까? 계란 후라이가 따라오죠 네 왜 계란 후라이가 따라올 것 같습니까? 왜요? 간 짜장이 짜장면보다 오히려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재료를 썼다 자 비싸기 때문에 계란을 넣는다 반박 있습니까? 아이고야 자 오케이 네 예로부터 짜장면은 밥 대용이라고 불렸을 만큼 저렴한 음식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가격을 더 추가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저렴한 재료를 넣고 저렴하게 이렇게 잘 만든 짜장면이 맛있어요 말해보겠습니다 자 말해보세요 사실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게에 가면 완두콩 짜장면이 나면 보통 완두콩을 빼는 경우가 완두콩 먹는을 범죄였어 완두콩 왜 먹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걸려내고 주황장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죄인 완두콩이 하면 자신감을 무시하고 의심한다면 완두콩을 자 완두콩을 뺀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완두콩 사실 건강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렴한 거 먹으면서 건강하고 계십니다 아주 굿짱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굿짱은 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아니 그럼 굿짱 야 아니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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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아니 흑 어떻게 계란은 계란은 건강에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계란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입니까? 계란 말이 아닙니다 자, B씨 이야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짜장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기세우 씨요. 기세우 씨요. 지금 여기서 짜장면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짜장면이. 아니, 여기다. 아니, 여기다. 하루 하루 이 짜장면을 꼭 먹는다.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짜장면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그래서 너라고! 그래서 왜 너라고! 어쩌라고! 저! 저! 덧불치기 있습니다!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김태현 씨! 완두콩 안 좋아하잖아요! 걸러내잖아요! 아, 심하! 아닙니다. 오늘도 완두콩을 먹기로 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못 먹지만 남들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저쪽에서 걸어내기 때문에 이쪽에 가려놓기 위해 드리겠습니다. 나랑면과 비슷한 제품! 짭! 짜파! 네, 뭐 있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먹어요? 고기만 먹죠? 고기! 그리고 또 계란! 계란! 노른자 투르는 거 6,000원 더 먹지 않습니다. 네! 담당 좀 보세요! 자! 3,500원짜리 완두콩 들어간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6,000원짜리 계란 들어간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계란 들어간다! 6,000원이라는 모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계란과 완두콩 중에 세상 사람들이 뭘 많이 먹습니까? 계란입니다! 당연히 계란입니다! 그래서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레어템에는 1만 팀이에요! 1만 팀이에요! 완두콩! 3행시 해보세요! 1! 완전! 2! 두렵다! 두각을 나타내는 콩! 통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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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완두콩이 이렇게 재미있는 3행시가 탄생합니다! 계란으로 2행시 해보세요! 계란은 재미있게 못해요! 계란은 재미있게 못해요! 계란은 재미있게 못해요! 계란! 계란! 닭을 뜻합니다! 란! 완전 맛있습니다! 이거 봐요! 재미있게 못해요! 완두콩은 3행시 할 때 유리합니다! 재미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개! 재간내! 란! 란! 람마! 람마! 람마네! 과연 계란이랑 완두콩 둘 중에 어떤게 더 영향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완두콩이 됐습니다! 완전식품 계란 당연히 완두콩이 됐습니다! 당연히 완두콩이 됐어요! 왜요? 뭐야? 뭐야? 다만 하면 안 될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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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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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박수, 박수! 뒷짐정 뒷짐정 아니 뭐야 자 여러분 평소에 고기 많이 드십니까? 식물을 좀 섭취를 해줘야되요 그린 식품을 그리고 완두콩이 우리 아빠가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면은 대중적으로 뭐가 많이 알려지고 뭐를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완두콩 넣으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자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로 얘기해놨어요 완두콩을 낳아도 되지만 계란이 없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야 합니다 저는 동물이 아프기에 싫습니다 닭이.. 닭이.. 자 방금 돼지모개 먹고 왔습니다 방금 돼지모개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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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닭이 자기 안을 딸 정돈 보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자꾸 중간에 가르쳐주냐 이 말입니다 유정날이 아닙니다 무정날입니다 무정날인데요 무정날만 먹으세요 그럼 아니 여러분 아니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지마 뭐였습니까? 말할게 있습니다 원조를 따지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짜장면에 뭐가 들어갔었냐 시초가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작 원하는 짜장면 안에 들어갈 메모리 필요한게 뭐에요? 그게 그게 완둑 뭐야 완둑 뭐야 완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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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둑 뭐야 뭐야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좀 정리를 하는게 어떻게 된다니까 정웅씨 정웅씨 지금 정웅씨 지금 전복이 머리에 지금 해초가 된거에요 자 여기서 지금 해초가 잘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자 여러분 중요한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일단은 완두콩이냐 계란이냐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먹고 올 수 있다는거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토론은 계속 그러면 다음 토론 바로 앉아주세요 아 진영이 어떤 말을 적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2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근데 아 나는 내 말 아무도 안쓸거 같아 그러면 다음 토론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준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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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의 삼성 삼총안 발사 벗가 주제였을 상태 자 자 갑시다 시작 물렁한 딱딱한 아 아 이거는 아 물러가 아니지 아니지 들어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자 물복이죠 잠시만요 여러분 제 토론에는 여러분들 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권 아닌 사람은 조용히 표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 맞아요 네? 그럼 물 맞아요 중간중간 자 20초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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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뭐야 자 자 자 자 왜 뭔데 뭐야 일단 자 자 토론 진행하시죠 야 손쓰지마 야 손쓰지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시죠 얼른 공을 번갈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우.. 야! 아, 야! 내가 차게 할 때 이. 쿨,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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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여기. 너 때문에 지금? 아, 뭐. 야. 말로 해! 뭐야? 야, 이런거. 야, 이거.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거 알 수가 없어 이런 거 알 수가 없어 이런 거 알 수가 없어 짱성은 아니야 이럴 때 아 이따 갔다 아 뭐야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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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라고 야 나 안 시켜도 되겠다 오늘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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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일어섰어 일어섰어 지금 일어섰어 일어섰어 그래 자 여러분 우리 차분히 생각합시다 팔짱 끼지 마라 일단 발언해도 될까요? 이제 그냥 손들고 한 명씩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게 납작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납작 복숭아가 보통 딱딱해요 납작 복숭아 물렁한데? 물렁하지 납작 복숭아 물렁합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건 멤버들이 몰타 갔을 때 납작 복숭아 먹고 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기절하지 마세요 진실을 호흡하고 진실을 호흡하고 진실을 호흡하고 기절하지 마세요 진실을 호흡하고 진실을 호흡하고 기절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기대된 점 없겠다 정직한 평화 우리 평화 방송을 위해 다들 손을 들고 예측으로 치죠 기다른 지민이 혼자 했습니다 네? 끝입니까? 그때 제가 먹었던 몰타에서 먹었던 복숭아는 물렁했습니다 아닐 경우에 수영장 더 붙여도 됩니까? 더 붙여도 돼요? 아니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복숭아 통졸인 황도 물러가죠? 아니요? 그게 바로 다르잖아 다르잖아 아니오라 아니면 사회자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등맞이 하십시오 등맞이 하십시오 아니요? 그게 바로 다르잖아 다르잖아 아니오라 아니면 등맞이 하십시오 자 손 들고 얘기하세요 등 다시 하십시오 등 다시 하십시오 물 피하지 마십시오 전도복숭아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전도복숭아 뜨거워서 인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딱딱해서 그래요 딱딱해서 그래요 맞아요 본디 복숭아는 물렁물렁한 겁니다 보통 복숭아를 깎아먹지 않습니까? 사실 물렁한 복숭아를 깎아먹을 때 물이 계속 흘려가지고 짜증이 납니다 자 말 잘하십시오 방금 과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즙이란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과즙이 어떤 상태에서 많이 나와요? 물렁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익은 상태 물렁한 상태에서 과즙이란 말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손으로 붙어요? 손으로 붙어요? 손으로 붙어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저 네 태우씨 얘기하시오 원래 딱딱한 복숭아가 갓 싱싱한 거고 물렁한 복숭아가 썩기 직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썩기 직전 물론 이 시간에 썩기 직전 원래 복숭아란 것은 갓 싱싱할 때가 딱딱한 것이고 거기에서 썩을 위기까지 처해지면 지금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썩은 상태를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의견이 있습니다 자 썩은 상태를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네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자 한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원 어디에요? 치과죠? 치과 맞습니다 치과 왜 가요? 이가 아파서 가죠 이가 왜 아파요? 딱딱한 복숭아를 먹어서 아픈 겁니다 맞습니다 이가 빠진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수환교 때 체육대회 때 엽높다 이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딱딱한 복숭아도 일을 사하게 할 수 있다 이만이죠 어우 괜찮으세요? 자 민씨 저희 칠성사이다 광고 속에 청귤 그 다음 뭡니까? 복숭아죠 복숭아죠 네 무슨 복숭아죠? 딱딱한 흘러고 복숭아죠 그만큼 복숭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광고 보고 오시죠 흘러고 오시죠 흘러고 오시죠 흘러고 오시죠 다음 광고 속에 우리 딱딱한 복숭이다 티 티잖아 아니 그러니까 광고 속에 광고 속에 티가 하니까 티는 거야 근데 물러간 모습이 이렇게 굴러가거든 자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런 CG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광고 속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흘러고 오시죠 아니 잠깐만요 겉바속초 몰라요 겉은 딱딱한데 속을 물러가고 어디까지 겉바속초로 할 거야 걷딱속으로 할 거야 30초 남았습니다 정말 정말 전국민 특별을 해도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음이 나올 겁니다 물러간 복숭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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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씨를 버릴 때 그 물러간 복숭아 냄새가 더 납니다 자 여러분 먹고싶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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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아 왔다가 얼굴에 거품 묻고 그렇죠 떨어지만 치킨 화반이 굉장히 성섭해합니다 유래가 되나 행복감을 준다는 근처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말을 챙길 바라야 됩니까 잠깐만 아니 무슨 토론이 있다고 믿고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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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